자 9장을 보시면 선생님 너무나 애통해 하십니다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? 이런 의도로 너무나 애통해 하십니다 통은 애과해라 통자는 애통할 통자죠 이것은 슬픔이 지나친 것이다 말유 통호하 그래 내가 너무나 애통해 하던가 질문이죠? 반문입니다 애통지지에 불차지하라 이 말은 궁전님께서 애상지지에 슬퍼하고 그 아파하는 그 지극함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깊이까지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줄 모르시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 부인지 위통이요 이수윌이요 부 자는 저 사람 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 바로 안연이겠죠 이 사람을 위하여 애통해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애통해 한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내 도를 전수하려고 맘먹었던 그 제자가 죽었는데 다시 말하면 내 도가 끊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슬퍼하지 않고 어디 가서 슬퍼할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부인은 위 안연이니 부인 이거 잘못 읽으면 부인이지요 그냥 부인인데 부인은 제가 읽을 때 부인은 이렇게 띄워서 읽습니다 무릇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위 안연이니 안연을 말하는 것이니 언 기사 가석하야 말하되 그 죽음이 슬퍼할만하여 곡지의 통이 곡하기를 애통하게 하는 그 애통하는 것이 비 타인지 비하라 다른 사람에 비유할 바가 아니니 마땅한 것이다 남에게 비유할 만큼 비유할 수가 없을 그런 경지다 호시왈 통석지지의 통석을 애석하게 애통한다고 하죠 애통하는 치극함에 시당기간은 그 가함 마땅히 그 가함을 베푸는 것은 즉 애통해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개정성지 정렬하 이 자리는 바로 공자님이 그 정도 애통해야 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성지 정렬하 감정과 성품의 바름을 말한다 바른 것이다 não 감정 감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